에스티로더의 브랜드 제네럴 매니저 정호정입니다. 이곳은 에스티로더의 리질리언스 리프트 컬렉션 넌칭 행사장입니다. 이 제품은 콜라겐 트리트먼트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24시간 리프팅 파워가 특징입니다. 동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피부 탄력과 얼굴 윤곽입니다. 1mm만 리프팅되어도 얼굴은 훨씬 어려 보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탄력있고 탱탱한 얼굴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발색병과 같이 모든 여성에게 사랑을 받게 될 리질리언스 리프트 컬렉션을 기대해주세요. 라이몬TV 시청자 여러분 에스티로더 리질리언스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